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와 함께할 여러분들의 국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생명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반기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6월 평가를 받잖아요. 6월 평가원은 공식력이 있는 첫 번째 평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6평 이후에 본인의 현재 상태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인지적인 측면이나 체력적인 측면이나 나한테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뭘 중점을 줘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강점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만 신경 쓰다가 내가 원래 잘 해왔던 강점이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해버리면 결국은 죽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기본 문항과 핵심 문항, 이 문풀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실수로 틀렸다, 까먹어서 틀렸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 점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 베이스는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확실하게 반드시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 힘든 거 보통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핵심 문항, 막전이거나 유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 단순히 안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핵심 논리, 스킬을 잘 체크해 둬야 됩니다. 제가 보통 얘기하는 유형에 따른 문제 있는 방법, 시작점의 문풀 루틴, 유형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걸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종종 오답으로 틀리는 경우에는 오개념은 없는지, 그리고 실수로 틀리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핵심 문항처럼 실수로 틀린 것들은 메모를 해두어서 중요한 시험 또는 내가 모의고사를 치르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자신이 혼자 문제 풀 때와 그리고 복습을 할 때 풀이 방식을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혼자서 문제 풀 때는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해줘야 돼. 강사처럼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거든, 시험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동안 쌓았던 경험치를 통해가지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정답일 가능성이 보이는 쪽을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할 때는 혼자 꼼꼼히 하든 아니면 강의를 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수업을 들어서 쌓아두었던 논리 그리고 스킬. 보통 한종철 강사의 수업을 들었다면 철철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유형별로 시작점인 문풀 루틴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계속 정리하지 않고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불안해진단 말이지. 뭔가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하려면 복습을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핵심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문제풀이 루틴과 같은 정형화된 풀이를 어느 정도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준별 학습 가이드. 현재 본인이 6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수능에 몇 등급을 목표를 하냐에 따라서 하반기의 학습량이 달라지겠죠. 첫 번째 3등급을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비유전 14개와 시유전 2개만 맞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16문제를 실수 없이 확실하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개념 정리는 수술하셔도 좋지만 강의를 볼 거라면 속전속결 스피드의 개념처럼 압축적으로 빠르게 기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제 풀이할 때는 제 컨텐츠로 해들면 RGB, 자본기, 로직의 최종 점검 이 교재들을 활용해서 하반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학습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전범위의 기본 이론을 더불어서 철철 로직에서는 자극의 전달, 즉 막전의 근육하고 유전에서는 세포 유전이라고 부르는 유전 정보와 염색체까지만 학습 범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2등급 목표를 할 때는 좀 더 남다른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비유전 14개, 쉬운 기본 유전 2개에다가 어렵다고 하는 킬러, 심화 유전 2개 합의 18개를 확실하게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강의를 활용하실 때는 스피드 개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이는 3등급 목표라는 친구보다는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RGB 자무기 로직인지 최종 정보까지는 공통인데 실제 시험장에서의 시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 모의고사인 철철 실무와 같은 사설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습 범위는 좀 더 늘어나요. 전범위 기본 이론에다가 철철 로직은 자극의 전달, 유전 정보, 염색체에다가 사람의 유전까지는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등급 목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유전 14개, 기본 유전 2개에다가 어렵다고 하는 킬러 4개까지 해서 총 20문항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20문항 만점 목표를 해야 1등급이 가능한 거지 딱 내가 1등 컷에 걸리는 18개 이 정도만 갖고 하면 좀 불안할 수가 있단 말이지. 개념 정리는 스피드 개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풀이는 여기다가 추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려움,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쨌든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점 시퀀스를 추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1등급 목표하시는 분은 학습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죠. 전범위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철철 로직은 사람의 유전병, 돌연변이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어렵다고 하는 돌연변, 유전병 같은 경우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많이 부담되는 건 알지만 1등급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많이 알고 얼마나 충분히 이해했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꺼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해한 것도 충분히 많이 반복해서 암기까지 해서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반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상반기 때는 특정 감옥에 치중을 해서 하지만 하반기 때는 본인이 그 감옥을 버리지만 않았다면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루틴을 잡아서 자주 보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명 강사니까 생명을 일주일에 며칠만 한다가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매일 접하는 그런 루틴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두터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하반기 생명과학 학습 가이드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도 있겠고 어떻게 매일매일 생명과학을 봐? 라고 공감 가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 꾸준함, 긍정세도, 체력관리를 잘 하시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본인이 목표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